어 이거 샀어요 올리브영에서 약국에서 물어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된다고 해서 샀네요 이제 저는 코에 이제 없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코에 이제 검은 뭐 반전같이 이렇게 옆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한번도 사용 안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네요 코를 이제 좀 휴지 같은 걸로 닦아서 제거하고 이제 붙이면 된다고 하네요 어렵진 않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코 끝에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코를 일단 닦아주고 이제 거울 보고 이제 붙이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코 위에고 이 콧구멍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이제 붙이면 되겠죠 거울 보고 해보니까 잘 붙네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걸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불량품을 샀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잘 붙네요 그래서 영상 유튜브 영상이니까 하나 이제 희생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그냥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여기다 이제 물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수를 했어요 얼굴에다 세수를 했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대충 살짝 닦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그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물이 있어요 물기가 촉촉하죠 이 상태에서 붙여져요 그러면 딱 붙어요 딱 붙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알기 쉽게 안 떨어지죠 지금 끈끈하게 붙죠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이제 해준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떼고 붙이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해봤네요 이제 또 이제 떨어진 것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좀 밥반찬은 아니니까 잘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사봐서 가격이 좀 사악해요 사악한데 10장이죠 10장에 이제 저는 이제 1년에 한번 두 번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검은 것만 이제 생기면 그때 더 사는 편이라서 이렇게 노랗게 생겨도 뭐 빼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래 쓸 거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